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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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봐보야! 아유, 꽝 밟을 뻔했네! 아유, 얼마나 바랏뻔! 자, 애들 간다! 자, 저는 올라갈게요, 일로! 높은 데서 봐야지! 자, 뭘 고오는지 한 번 봅시다! 어리, 어디가! 어리, 어디가! 올라와, 올라와! 어리, 어디가! 나 찾아가느라고, 뛰어가느라고! 이리와! 올라와! 아이, 힘들어! 아이, 힘들어! 아이, 힘들어! 으으, 개냄새! 엄마 저쪽 있나보다! 쑥을 꺅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있는 거 보니까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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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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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rs, 오리야 오리? 아주 애기 애기 하다 여기 있어 몸 좀 발려 털이 두머리게 빠졌네 이따가 봐야 되겠다 엄마 온다 우리 엄마 온다 올라와 이제 가자 너 힘들지 이리와 힘들지 가자 오리 왜 날아가 엄마한테 가느라구 이리와 워리도 이리와 가자 워리야 워리야 얼른 와 이리와 아니 아니 서라 왜 또 이것들이 싸인이 안 맞네 가자 이리와 이쪽으로 움직여 가라는게 아니라 가자구 단위가 쪼 앞에 있어요 다 놀았어? 아이고 콧등에 저 피 좀 봐요 우리 서라 콧등에 피 좀 봐 자 니 따라온다 단위만 오면 가자 우리 힘들지 마 힘들거다 굉장히 많이 뛰었어 너 아니 언니 오고든 갈라고 기다려봐 단위야 얼른 와 단위야 가자 어리야 잠깐만 가서 털 좀 와 이 털이 와 털이 너 너 잠깐만 너 털 좀 털 좀 뽑자 잠깐만 이리와봐 어리야 잠깐만 어리 이리와봐 안 온다네 아니 이놈새끼 얼른 와 어디있어 요거 요거 뒤에 있는데 요거 안 오네 단위 아니 워리 털 좀 뽑으면서 기다려야지 워리야 워리야 털 좀 뽑자 가서 빛질 좀 시킬까 그러면 언니 왔다 이리와 이리와 단위 어디가 가자 가자 설아 가자 어리 어리 가자 언니 왔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가자 장어죽 장어죽 끓이고 있어 가자 고라니 한번만 더 쫓아 뛰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 아 보인의 아 아 2시간 아 2시간 돼서 많이 되었지 뭘 아 아 으 으 으 들깨물이 들갔죠? 이게 또 합류가 없어요. 저것들 또 어디로 가는거 같... 아이씨 저것들 또 저리로 갔네... 아이씨 저것들... 머리 얼른 와!!! 어리 여기야 여기 여기!!! 저 어리야 설아야... 어리였구나? 어리 발 아프지? 완전 여기 깬 돌밭이라서 발 아프지... 번개 오면 발 또 찔려지겠다 여기... 아 번개 데리고 오면 안되겠네... 이제 애들 묶어서 가야 되겠다... 뭐야 쟤는 또 저리로 가네... 그래 가면 더 갔다와라... 어리야 어리야 저기 고란이 있잖아... 고란이 있잖아 저기 바보야...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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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... 쭉 가 쭉 가 쭉 가... 쭉 가 저 고란이 있다... 어리 어리야 어리야...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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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...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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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... 어리... 바따받다받다받다받다... 아이고 바보야... 아휴 꽁 밟을 뻔했네... 아휴 얼마나 발 아플까... 봤어 봤어 봤어... 다니야 거가 아녀... 이쪽으로 가 얼른 지원해줘... 아휴 바보... 다니야 다니야... 어리 저 어디로 가서 저... 꼴받으로... 와... 어리 진짜 빠르네... 이...이...이...여기 화면의 속도가... 우와... 그냥 막 그냥... 쫙쫙 나가는데... 우리 어리... 근데 빠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... 이야...이렇게 빠를 줄은... 자 여기서...여기서 이제 묶을게요... 개들 불러서... 설아 이리 와 얼른... 아이고 고생했어 설아... 어서와... 얼른 와...아이고... 이리 와... 오다가 말아... 얼른 와 설아... 빨리 와... 왜 저만 가요... 다 어디 갔지... 다 여기 주변에 있어... 이리 와 설아 이리 와... 얼른... 빨리 와... 이 새끼가... 얼른 와... 이리 와... 서라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 설아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아이고 이 새끼들... 더 놀고 싶어서... 조금만 더 놀아 그래... 어리 이리 와... 어리 이리 와... 어리 이리 와... 어리 차 같은데... 와 어리야... 어떻게 그렇게 빨라... 어... 돌을 던져서... 어휴... 어... 왜왜왜왜... 서라도 이리 와... 얼른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 설아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그렇지... 이리 와... 그렇지... 거기 서... 서라... 거기 서라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이리 와... 아유... 잘하네... 그렇지... 자... 운동 다하고 집에 가요... 이제... 어리야... 이 동네 아줌마... 여기... 야... 이 동네 아줌마야... 할머니... 할머니... 어... 왜 안 가... 왜 안 가... 왜 아파... 어리... 가... 가... 어리야... 그 털 좀 다 뽑자... 오늘... 너 다 뽑아야 되겠다... 가자... 아... 저기 순이... 저 순이도... 작은데... 에이... 그냥 가자... 뭘 먹고 살겠다고... 먹을 것도 많은데... 아... 이 뽕나무 순... 여기 뽕나무 많네... 여기...